성주근보건소 성주근보건소는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3주에 걸쳐 별골 북스타트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스타트 교육은 엄마와 아기가 책을 매개로 교감하는 놀이터로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인해 비대면으로 홈북스타트를 운영했지만 하반기부터는 아이와 부모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높여주는 소모임으로 운영합니다. 대상자는 사전신청으로 예약 접수된 관내 거주 생후 만 6개월부터 36개월의 영유아 및 부모 30가족이며 프로그램은 엄마와 아기가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게 도움을 줄 그림책 읽기와 부재료를 이용해 집중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만들기 수업으로 구성됐습니다.